김진희의 돌지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주변이 상당히 시끌시끌 북적북적하죠. 오늘부터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지쿠쇼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 청계광장 주변에는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열기로 뜨겁습니다. 조원진 후보, 안철수 후보 측도 준비가 돼 있고 제 뒤에 윤석열 후보 측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현장의 열기, 첫날의 열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의 돌지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